안녕하세요. 2018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 관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총 8개 유형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술과 국제 역량 강화, 한국예술 세계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서 사업 방향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관리 강화입니다. 이 해당 영역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율형, 기획형, 아르코 국제 레지던스 개최 사업입니다. 해외 주요 레지던스의 예술화를 파견하고 그 사업에 대한 파급 효과와 활용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고 기존 참가했던 예술가와 신규 참가자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10시부터 기획형 레지던스 참가 관련돼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약 100여 분 정도가 오셔서 설명을 들으셨고 또 참가 후기집도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실에 게시를 할 테니 참가 후기집은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지원 다각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 세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제소 교류 지원, 국제교류 기획 리서치 지원, 국제교류, 국제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 그리고 예산은 공연예술 활용 관광 자원화 사업에 있지만 아르폼 팜스 협력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자 115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명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사업은 자유명과 기획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자유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술가분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사전에 입주 허가를 받으신 사업들을 자유롭게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획형 예술이와 해외 주요 협력 기관 간의 협약을 통해서 예술가를 지정된 곳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스 참가 지원 자유명 사업은 프로그램 참가가 확정된 예술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반드시 초청장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지원 항목입니다. 항목료, 숙박비, 그리고 레지던스 별도의 프로그램비가 있는 경우는 프로그램비용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체제비나 비자 발급비, 보험료 등은 참가자 개인이 반드시 부담하셔야 됩니다. 안내책자 119페이지입니다.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기획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술위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발굴한 해외 주요 해외 레지던스의 지정된 곳으로 예술가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문학은 11개처, 시각은 7개처, 공연은 5개의 레지던스로 총 23개의 기관으로 한 30여 명의 예술가를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에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표기를 해서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분야, 시각 분야, 공연 예술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학은 희곡을 제외한 장르는 반드시 최소 한 건 이상의 발간 실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이셔야 되고요. 희곡 분야는 최소 한 편 이상의 공연 실적이 있는 문인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은 개인전, 단체전 최소 1회 이상의 전시 경력이 있는 시각 분야 작가, 큐리에터의 경우는 2년 이상의 큐리에터 활동이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공연 예술 파트는 공연 참가 실적의 3회 또는 연출 한 건 이상의 경력이 있는 예술가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각 세부별로 지원 사항이라든지 지원 대상 조건들이 다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책자로 자세히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1월부터 12월이기는 합니다만 각 레지던스별로 상의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아이오아 대학교 국제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라익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2018년, 2019년 참가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책자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0년에 해당하는 입주할 작가를 저희가 선정할 예정이고 저희 홈페이지에 별도로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예정인 이 부분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오스트리아 댄스웹이 12월 25일까지 마감이어서 그 부분도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형 레지던스의 경우는 지원 항목이 항공용 숙박비 그리고 별도의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있는 레지던스가 있습니다. 항공용 숙박비는 저희가 설명 맨 끝부분에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비자 발급비, 보험료, 현재들 체제비 등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는 일부 작품을 번역해서 작가 키트를 제작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레지던스 활동을 하실 때 현재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학 분야는 기획형 레지던스에 참가하셨던 작가분들이 다수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관련된 체류했던 기관에 대해서나 혹은 현재에서 머물면서 경험들을 에세이지로 발간되는 게 있어서 그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 171페이지 아르코 국제레지던스 개최 지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코 국제레지던스 개최 지원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성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문학, 시각,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예술단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서 개최하는 사업이면 참고해주시고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전체 이광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동반자 사업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는 중복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항목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성 레지던스 프로그램 개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홍보 비용이나 혹은 해외에서 참가하는 작가들의 예술가들의 항공료 그리고 필요한 멘토링이나 쇼케이스 지원 등에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기관의 인공비라든지 시속 운영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단체별로 예술위원회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신 후에 사업이 진행됨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책자 17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사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18억 원 정도의 예산이 1차, 2차에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 대상 사업은 국내 개최 사업, 해외 진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 전시, 페스티벌, 비엔날레 행사 등등이 있고요. 모든 국제교류 사업을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원 규모 및 지원 항목입니다. 국내 초청 사업의 경우는 3천만 원, 국제공동협업사업은 6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또한 프로그램 관련된 단체의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금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제외동포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재단 등과 만약 사업이 중복됐을 경우에는 퇴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기획 리서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은 2019년부터 2020년에 사업이 확정되어 있으며 2018년도에 이 사업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중기적인 접근과 기획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일회성으로 지나지 않고 또 사전의 리서치나 조사 연구, 네트워크, 워크숍 등이 필요한 그런 발표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사업 활동들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주요 비엔날레나 페스티벌, 올림피아 등 국제 행사성을 가지고 있는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준비성 활동에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국제기구, 총회 등이나 이런 단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 2018년도에 사업 성고가 좋은 우수한 경우는 내년도 사업 선정에 있어서 참고가 될 예정입니다. 지원 항목은 항공비, 숙박비, 그리고 행사 진행비가 되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국제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안내책자 20페이지 보시면 지원 가능 분야의 문화기 표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 국제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은 모든 장르가 다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예술가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다양한 해외 창작 플랫폼을 개발해서 다양한 예술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이 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항공비, 숙박비, 작품 제작비,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저희가 4개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별로 해당 장르 기획자 및 예술가가 되겠습니다. 유럽방송연맹 민속음악 페스티벌 참가 이비유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과 저희가 단연간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몽골 노마딕 레지던스도 저희가 몽골예술위원회랑 오랫동안 기관교를 하고 있는데 몽골 현지에서의 그런 작가들 간의 공동협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비유 사업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프랑스는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상상축제 사업은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몽골 노마딕은 보통 7월에서 9월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플랫폼 진출 지원 안에 한 덴마크 사전 리서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별도의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 한 덴마크 문화예술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사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2019년에 덴마크와 공동협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제조건은 2019년도에 덴마크와 한국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된 후에 결과 발표를 진행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되어서 지속사업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요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은 지원 신청서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이비우와 프랑스 몽골에 관련된 사업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한 덴마크 사전 리서치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29페이지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팜스 초이스에 선정된 사업들의 대상으로 해외 초청이 되었을 경우에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사업, 일반 공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신청할 수 없는 사업에서는 한국에서 모든 경비를 대고 나가는 것은 초청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교민 대상으로 진행한 일회성 사업, 문화예술 교류 사업이 아니고 단순 홍보성의 사업이라든지 문체부에서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은 1년에 1회 항공료, 국제선 항공료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항공화물 운송료나 홍보제작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코 팜스 협력 지원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3차 공모에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해봤던 사업이고요.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서 공렬예술 해외 진출 프로모션 키트 지원이라는 제목이 길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팜스 초이스에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해외 초청이 되었고 또 해외 초청 시에 영상이라든지 책자 등을 제작하여서 프로모션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안내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책자나 영상 등을 세 편으로 제작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전에 저작권이라든지 계약 서류가 사전에 구비가 되어서 신청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자나 영상 등이 만들어질 때는 선정이 되고 나서 저희 담당자들이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항공료라든지 숙박료들을 이제까지 저희가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공모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유관기관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서 저희도 유사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항공료와 숙박비는 각 세부 사업별로 다 기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 예산이나 이런 거 이제 작성을 하실 때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획형 레지던스 같은 경우 숙박비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어서 사업별로 상의함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의 여지 없이 자리를 참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평소에 또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음껏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